피 제롱냉지 안찍고 뭐했어? 야독이 형 감사해요 뭐야?! 아 알람 불게 나겠어 우ку 씨바야 유효갱좀 지리는데 보겸맨 이번판 보겸맨 1판 갱좀 지리는데 어시드론은 3레비 믿으면은 종글링 괜찮아지지 다이버다 이거 오오오우 유단시타네 잡았어 뭐야 아 나는 아 나는 킬 안들어갔구나 아 다행이다 더블킬 안들어갔대 이래도 와 이득이야 존na 이득이야 CS 다꼴라박어서 개 이득이야 이득해요 이득 맞아요 이거 야 이거 뭐야 무빙 지렸고 갓무빙 지렸고 갓무빙이 다시 한번 지리고 이거 살아간다면 거의 역대급이고 하지만 넌 날 잡을 수 없고 살았고 이걸? 이걸? 김보겸이? 세명채 깨버리기 와 가자 야 호응 되잖아 호응 되잖아 야 가겠다 이거 야 아 유단시 탄애네 이거는 완전 아 씨 전밀 없네 뻔하죠 어 어? 무슨 새끼야 음... 아 아 아 이거 스킨쿨 둘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어 사나? 이거 사러? 와 코르키 딜 봐 전밀 없으면 죽는 거야 아 아우 오오오 와 와 한 마리 잘 살았다 와 열매 코즈야? X나 낫죠 음 유단 시타네 홀바라나간다 코르키 X나 쎄다 자 오오오오옹 소리슬쩍 빅미니언 먹어버리기 리블랑 미디어스에 충분해 이거 빨리 부쉬자 에코스턴 뭐 강 나오고 뻔하잖아 아 코르키 인피에다가 지금 미쳐가지고 이게 진짜 롤에서 제일 비싼 템 두 갠데 이거에다가 지금 망한 신까지 나왔다는 건 골고루 거의 만원 처먹었다는 소린데 아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게임 뭐 질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어차피 뭐 신사들이랑 다 같이 하는 건데 뭐 졌다고 내가 신사들 남탔다고 그런 사람인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? 어? 뭐 다 뭐 잘한 사람 없네 나도 못했고 응 나도 못했네 응 아 이건 정보처러면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한다 한타 일어나기 전에 진짜 야 에코보다 KD도 훨씬 좋았어 아까 여기에서 꼬라박아서 그러지 정신 넘어간 거지 아 이거 정글차이라면 안 되지 이거는 정글차이냐 응? 아 존나 서운하네 진짜 정글차이드립추는 거 진짜 아 내가 서운하게 느꼈을 정도면은 다른 DJ이었으면 울었어요 이거 울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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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울었어 울었어 진짜 럭민님 감사해요 팬가입 안녕하세요 어 천만 이게 끌리네 와 이게 끌려 야 이거 미안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넘어ח aquesta 너무 심하게 터진것까봐 서랜 브랜드 될것 같아요 isiert 정글cil타임 마저 움직여져 여러분 야Сп sunset 야 근데 딜 박아라 이거 딜박아 딜 야 이거 다음에 기바오 인지해 기바오 인지해 죽으면 곤란이야 끝까지 추노한다 내가 이런 짭이잖아 짠 여깄어 일로와 스킬쿨 돌려도 나 못 죽여도 바로 가자 바로 되냐 야 드래곤 가자 드래곤 행정 받으라 아니 개새끼야 아 야 뭔일이야 진짜 야야야야 foliage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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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코르키가 너무 잘 크긴 했어 지금 테미 한 10분 입자 싸움을 할만하겠다 그렇지 역시 판단 이게 왜 저기에 있냐 야 아까 용에 있었는데 언제 여기 왔냐 야 bg 와야돼 오우 창 좋아요 가랑비 못 젖는다잉 집에 갔다가 체크한건 더 사와서 와야지 아 근데 창 진짜 잘 맞는다 주문력이 지금 300만 높아서도 다 때려잡았겠다 지금 아군이 당했습니다 왜 또 리플 아군 다 죽고 있냐 아군 어 카이코 언제 왔어 소왕 약간 문제였네 아 약간 문제였네 레오나가 뭐냐 질리안 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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